후추의 세계적인 산지 캄보디아 알고 계셨나요? 전세계 미식가들의 식재료 캄보디아의 캄폿 후추 13세기부터 재배된 캄폿 지역의 후추는 후추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진한 맛과 향 재배부터 수확 그리고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검증을 통과한 믿을 수 있는 후추 향신료를 중시하는 미식가들에게 사랑받는 캄폿 후추 유럽에서 인정한 최고의 품질 애터미 GSGS의 시작 캄폿 후추